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축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 생각나요. 별이 생각나요. 나고 가니 생각나요. 아기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셨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편지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재산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살 수 있는 집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예쁜 마디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나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들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함께 저와 같이 계세요. 창아일 때 예수님이 생각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